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osen & ド estãotranselles veramente das 20m Bo guy O En smile Ann Cool Bronze Os V A 20ml 20m 40ml 이럴맛 나요 요리보다 소금지 할맛이 나요 파티넥 고소한 간장 물 고소하고 고소한 고소 고소한 간장 너무 맛있었고 여기 まず 이 도시 네 도시마 칠면침 파프리카 치즈 그리고 주인공 오스타베트 네 고춧가루 저쪽당겨야죠? 당기라고? 넓, 땡기라구요 하나, 둘, 셋 됐 요거가 편하잖아 응 이거 건물을 해볼까? wherein 다산은 두 번째 바삭바삭 맵다 이번엔 소금에 넣을게요 소금을 넣어서 다시 씻어주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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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간장소스 이건 뭐야? 미나리 매콤한 양념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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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하는 거 보고 있으세요 민경 자기들끼리 자유로우네 으아 으 으 으 으 으 진짜 내 쪽에 흘리네요, 뭐. 근데 이 소스도 괜찮다, 이거. 진짜 내 쪽에 흘리네. 소스도 괜찮다. 진짜 내 쪽에 흘리네. 진짜 내 쪽에 흘리네. 진짜 내 쪽에 흘리네. 알았어, 알았어. 진짜 내 쪽에 흘리네. 진짜 내 쪽에 흘리네. 진짜 내 쪽에 흘리네. 여보, 이거 배추, 너 야채 좋아하잖아. 나는 안 먹으려고, 안 냈는데. 응, 여보, 나는 그거 싫어해. 응. 여보, 그래도 오뎅은 먹잖아. 응. 배추 너무 좋지. 배추 이렇게 다 잘라놨네? 응. 잘했다. 고기가 억수로 부드럽네. 여보, 고기 좀 많이 먹어. 응. 오늘 내 피곤하다. 가만히 놔둬라.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비니하고 우리 복마만이 모시고 다녔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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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ients. 고기. 고춧가루 양배추 DON'T disturb 소금 양배추 고춧가루 양배추 양배추 called by i i i i i i i i 뭐가? GGY님 남았다 김 그거 남동배일 것 같아요 이제 안 돼, 민이 민이 얼굴만 딱 보이네 너무 맛있어 그리고 쫄깃쫄깃 좀 더 맛있어 물소거 줄까? 뭘 쓰고 줄까 물소거 줄까? 물소거 줄까? 물소거 줄까? 물소거 줄까? 닦았어 고이 좀 많이 먹지? 고이가 맛있는데? 고기도 고기 이하시지? 고기 이하시지 별로야? 고기 이하시지 내가 뭘 하래? 약간 얘기했지? 고기 이하시지 녹방에는 가깝게 올려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봐주세요 여기 율 세요 여기 율 세요 거의 예외한 거 같다고 말할까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내가 웃는 걸 다른 시청자한테는 시비터입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사는 법 좀 알려주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고기가 더워서 에어컨을 좀 세게 틀었어 내가 앉았는데 덥더라고 전체적으로 시원해야지 상문 안 넣어요 여보가 방금에도 열었잖아 열어놨잖아 고기 너무 맛있는데요 고기 잘 샀다 잘 어울릴게요 몇번님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законч인 멍이 배랑 다리는 들어 있어요 자주 그래 가끔여자 없어졌다가 생기고 달람이 왜 안먹어? 내가 시청자 닉네임 부를 때는 기쁜 일, 좋은 일, 축하해주는 일 이런 걸 부르란 말이야 그러면 괜찮아 인사하고 이런 거는 그래 다른 거는 부르지 마라 닉네임 부르지 마라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 사람이 언급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 그래 하지 마라 알았지? 공주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거 언급하는 것도 싫어한다 알았지? 가만히 냅둬 가만히 냅둬 가만히 냅둬 그래 우리 착한 진이 우리 진이 하지 마 이거 그냥 받은 거예요 이거 공주가 준 거야 얘기 다 끝났어요 올해 우리 여부랑 나랑 다가오는 건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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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도 챙기라 다가오는 생일 다가오는 생일 다가오는 생일 다가오는 생일 다가오는 생일 차단을 안 풀어주니까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차단 해제하는 거 200명 정도 하니까 다시 펜으로 다 돌아오셨어 차단 풀기는 수시로 할 거야 이렇게 가요 문제는 비가 온다고 어디 문 닫고 누운 거다 만화 폭포수가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저리가라다 문 닫고 한기다 문 닫고 그래 보람아 잘자라 오빠야 구영아파트 거기에도 그 집 치킨집 챙겼어 어제 나도 먹었어 그래 잘했다 눈코 입 오래서 보니 어릴 때랑 같네요 아기 때 너무 귀여워 우리 보기 귀엽지 먹고싶다 보람이하고 사랑해 너만을 하고 친구하기로 했냐 한재성이 어서와 엄마 의자는 옛날에 버렸죠 고장나가지고 진짜는 그냥 똑받었네 그래 러블리 어서와 시야 어서올나 마리오야 어서와 계밥이 생각이 없나보네 계밥이 아직 안갔네 그래 오늘은 매워 지루님 사진요 이미 애기 때 사진도 올렸나 응 지랄났다 지랄났어 먹으래 여보 또 알라떼 사진은 많이 올리는데 이렇잖아 너무 먹어 군인사진 받는겨 여보 애기때도 별났다 응 저거 같다 여보 아니지 오빠사진보고 오빠 아닌줄 알았다 와 어우 맛있다 어릴때 모습 안남아있나 개구쟁이 모습 그래 왜 안먹어 살 달려줄까 똥굴뼈이 하나 줘봐라 다리? 똥굴뼈이 하나 줘봐라 아 이거? 어 자 음 음 음 와 이 보너츠 맛있네 와 맛있다 이거 맛조끼 여러분 이사올 때 이거 먹었는데 담아가지고 발랐는데 오늘은 되게 맛있네 아 에이 아 와 이거 밥이랑 먹으면 되게 짜다 밥이랑 먹으면 짱이겠다 적당히 뭐라 뭐 적당이야 삶은 별로 안먹었구만 아 그 군내 갈비보다 짜요 닭다리 보니까 그거 가요 프로가 가지고 어? 거지 옷 입고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했잖아 존나 웃기더라 본 사람 닭다리 누가 잔다고? 미영아 고생했다 그래 바쁜데 잠깐이라도 와줘가 고맙다 와 건강 좀 챙기고 그래 언니 그 집에 속도 없어있지 않나? 뭔 말이고 뭐라 씨부랑 흘리 샀노 똥이 똥이 안치나? 어 바삭해요 고맙다 고맙다 이유 어서와 하이 어서와 바삭하지? 국내도 맛있지? 국내도 맛있지? 근데 약간 바삭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뽀빠쏘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뽀빠쏘 오늘도 또 감사드립니다 자咸도 접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삭 아무리 페이지